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영어 명문 1독 1청 45일차까지 왔어요 쉐도우 리딩 잘하고 있어 열심히 따라 읽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모국어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따라 읽을 수 있으면 그죠 원어민이 얘기하는 걸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듣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반복 노출되고 연습하면 그게 모국어 배운 거거든 힘 팍팍 내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저롬 이란 분의 jk 저롬 영국 분이에요 젊은 날의 사랑에 대해서 그 위담에 대해서 분이 글을 썼는데 절절하고 선생님 옛날에 그 젊은 나는 아직 젊은이는 아닙니다 그죠 이제 젊은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구요 아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멋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긴 나요 여러분이 이 수강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직 사랑을 하기 전일 수도 있고 하는 중일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지난 경우가 될 게죠 아 물론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 이러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죠 사랑은 남아 있지만 젊었을 때의 사랑에 그만큼 뭐 뭐라 그럴까 멋지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one of these 어떤 고상한 행위를 이걸 왜 을룰이라고 내가 붙였을까 이런 경우입니다 즉 잘 봐봐요 의문대명사 같은 게 앞에 나오잖아 그리고 뒤에가 여기처럼 의문문 순서가 나오든 그냥 평소문이 나오든 간에 말이야 이 부분 있지 않니 얘를 을룰로 해석하라고 을룰 너무 이뻐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문사랄 즉 의문대명사를 딱 보면 뒤에 주호동서가 있나 하면 딱 본다고 있으면 을룰로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 의문부사도 있잖아요 관계부사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의문부사는 뭐야 해석이 된다는 거야 관계부사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얘가 나오게 되면 뒤에가 평소문이 나오든 의문문이 나오든 간에 그냥 의미를 살려주면 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합시다 왜 들리 너 어디서 하러 라고 했을 때 주호동서 앞에 나왔잖아 그죠 의미 살려주면 돼 그런데 주호동서 앞에 의문대명사 성격이 나오게 되면 을료를 붙이란 얘기야 봐봐요 자 초동서 나왔으니까 오 여기 하나 be right for 하면 요게 ready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된 그러면 통서 주호 있으니까 을료를 붙이는 거라고 어떤 고상한 행동을 우리가 준비 안 했겠냐 in the day 그 시절에 어떤 시절 우리가 사랑을 했던 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질 때는요 고상한 행동을 엄청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one love lives 무슨 고상한 삶을 우리가 뭐 살지 않았을까요 for sake 그녀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요 물론 사랑하는 상대방 그녀일 수도 있겠지만 평화 사랑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은 여성으로 봤기 때문에 love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이해됐어요 our love 우리의 사랑은 was a religion 종교였대요 명주동이 나오면 주동의 명사를 꾸미면 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건가요 그런 거 안 따져도 돼 자 우리의 사랑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뭐 죽을 수도 있었더라도 크 대단하죠 그러니까 목숨 건대는 거지 사랑을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it was no me a human creature like ourselves that we adored 우리가 앞에 붙어야 되겠죠 그냥 보통의 사람은 아니래 우리와 같은 뭐 우리가 adored 존경했고 숭배했던 것은 그러니까 뭐야 특별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느낌을 갖는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it b 동사하고 that이 나왔을 때 이걸 없애도 말이 나머지가 5형식 중에 하나야 완전한 문장이 그러면 강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그냥 훑으며 쇄속하니까 방금 되잖아 일단 이거 alike 쓰면 안 됩니다 alike 하는 형용사고요 얘는 오른쪽에 목적을 취하는 뭐다 전치사거든 이해됐어 단순한 보통 인간은 아니다 뭐 우리와 같은 우리가 존경했던 것은 사랑했던 것은 그것은 바로 뭐다 여왕이래요 우리가 이거 허미지 하면 뭐야 참미 말이거든 우리가 참미를 보냈던 건 바로 뭐다 여왕이라는 겁니다 오우 그 다음에 이거랑 병렬구조네요 바로 여신과 같았다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숭배했던 것은 바로 여신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했던 건 여신이나 여왕처럼 우리가 사랑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역시 강중법이에요 없어 말이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우리는 숭배를 했든가 사랑했던가 이 말이죠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둘까요 동사 강조할 때 뭐 강조할 때 동사 강조할 때 동사 원형 앞에 동사 무선형 앞에 원형 앞에 두 더 디드 선생님이 그냥 이걸 두더지라고 해 발음 비슷하잖아 두더지 두더지를 까는데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과거로 슬커먼 여기다 또 월쉽트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야 조심해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나왔네 같이 봅시다 하우 다음에 형부주동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 놓고 뭘 얘를 얘를 동사 뒤에 뭐 뒤에 동사 뒤에다 놓고 문법 문제든 아니면 해석이든 하란 말이야 아 그럼 애초에 뒤로 가지 왜 여기다 썼느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이려고 하는 거야 하우가 접속사 성격이잖아요 이해됐어 자 보세요 어디갔어 그러면 얘 봐봐 얼마나 열렬히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했던가 숭배를 했던가 그리고 초동사 잖아요 비동사 뒤니까 이게 보호거든 여기다 ly 딱 붙이면 틀린다고 션에 잘 나와 그리고 이트 투영법이에요 숭배한다는 것은 즉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했던가 말할 수 없이 달콤합니다 자 그 다음에 all that 아 젊은이들이요 cherish 뭐다 소중히 여겨라 love's young dream 사랑이 어렸을 때 꿈 즉 젊은 시절의 사랑을 갖다 유학이 여기라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죠 이거 듀어링이라고 쓰면 틀리죠 이유는 뭐죠 why는 뭐야 접속사야 그러니까 접주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전치사니까 전명구가 오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자 당신은 알게 된데 뭘 알게 될까요 너무 이르게 곧 알게 된데 또 나왔네 주어 동서 앞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생 노래가 될 꿈이니까 이걸 갖다가 치료라고 쓰면 틀리는 거지 이해됐어 토무아가 얼마나 제대로 진실되게 노래 불렀는지는 여러분들은 금방 알게 된데 그가 말했을 때 그가 노래를 불렀던 얘기죠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맛을 쓰시면 틀립니다 자 2분의 1 정도 반도 없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달콤한 게 인생에서 뭐랑 비교했을 때 사랑하는 상태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만큼 사랑하는 감정이 아주 격쩡 그리고 또 여러가지 고난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황홀함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Even when it brings misery 그 사랑하는 게 비참함을 가져다 줘도 사랑이 너무 괴로워 비참함이 매일 느껴져 막 그녀가 날 떠날 것 같고 그이가 날 떠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뭐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wild 아주 열정적인 romantic misery 낭만적인 비참함이래 크 대단하죠 뭐 전부 뭐랑 다르다는 거야 지루하고 속세의 고통과는 다르대 뭐 보통의 슬픔 뒤에 오는 속세적인 그런 고통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죠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아픔이라는 것은 그런 아픔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좀 올릴까요 이해됐어 라고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고 꼭 해보세요 쌉싸름하고 아름답고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런 경험을 꼭 느껴봐야 되겠죠 When you have lost,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죠? When the light is gone,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 light는 사랑을 얘기한 거겠죠 From your life, 네 인생에서 빛이 등이 나갔어 즉 사랑이 없어졌어 헤어졌어 그렇고 The world, 세상이 쭉 뻗어 놓았던 얘기니까 놓던 얘기야 푸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앞에 뭘 놨냐면 길고 얻은 공포 이게 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 조차도 즉 헤어질 때 조차도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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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 아, Those are foolish days. 아, 그 어리석은 날들이요. Those are foolish days. 그 어리석은 날들. 뭐 할 때 우리가 were unsufficiency,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pure-minded.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 어리석은 날들. 그 어리석은 날들이라는 것은 정말 바보처럼 행동했다는 게 아니고 그 맹목적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보였던 그 젊은 시절의 사랑을 무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런 걸 이제 foolish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겠죠. Those are foolish days. 그 어리석은 날들. When our simple heart,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 full of, 꽉 차있었던, 뭐로 꽉 차있었어? 진실과 신념과 그리고 reverence, 존경심으로. 그러니까 foolish day가 뭐예요? 지금 커서 생각하니까 그 열정적이고 했던, 그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이 아, 이러면 더 좋았을 거라고. 후회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니까 foolish days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나중에 그런 시절이 옵니다. 좋은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온오민의 목소리로 한번 쉐도우 리딩 해볼까? 집중, 귀, 쫑긋. 출발합니다. Day 45 What noble deeds were we not right for in the days when we loved? What noble lives could we not have lived for her sake? Our love was a religion we could have died for. It was no mere human creature like ourselves that we adored. It was a queen we paid homage to, a goddess, that we worshipped. And how madly we did worship. And how sweet it was to worship. Ah, lad, cherish love's young dream while it lasts. You will know, too soon, how truly Tom Moore sang, when he said that there was nothing half so sweet in life. Even when it brings misery, it is a wild, romantic misery, all unlike the dull, worldly pain of after-sorrows. When you have lost her, when the light is gone out from your life, and the world stretches before you a long, dark horror, even then a half-enchantment mingles with your despair. Ah, those foolish days, those foolish days, when we were unselfish and pure-minded, those foolish days, when our simple hearts were full of truth, and faith, and reverence. 잘 들었죠? 이 원어민이 감정이 실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좀 재미는 없는, 맛은 없었지만 그 내용을 잘 음미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또 사랑 얘기했잖아. 하트를 이쁘게 해주는데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러면 하회탈까지 같이 할까? 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이 사랑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젊은이들의 사랑과 좀 다른, 그죠? 성숙된 사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지 말고 꾸준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필요한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